트럼프는 캠페인 기간 동안 10만 달러씩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에릭 아담스 기소에 대해 4명의 작가를 터키의 진정한 친구라고 논평했습니다. 뉴욕 시장 애덤즈는 미국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연준은 뉴욕 시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외국 국민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뉴스맥스와 스마트 매틱, 재판 전날 2020년 선거 명예훼손 사건 합의 미국에서는 계란 가격 상승이 조류 독감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란 오마르, 이란 오마어, 하원 의원이 주요 장기 코비드 법안을 도입하고 장기 코비드 연구 문샷법, 롱 코비드 리서치 문샷트 액트은 질병에 100억 달러를 할당할 것입니다. 해즈볼라는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사무실은 이스라엘과 해즈볼라의 휴전 보고서가 거짓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레바논 휴전체 안구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네타냐후 사무실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언론인 비전 아우더와 AJ 플러스 카 가자 전쟁 다큐멘터리로의 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맹고 마오키츠는 CC 합의에서 맨조 토큰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라비노드 네벌로는 스테이벨 코인 출시를 통해 라이벌 테더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조커의 스테시 스테시와 레스케이터 리스케이터 자금세탁업자 기소 도서관 리브전은 출판사에 3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미국 법원이 리브전의 출판사에 3천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하고 광범위한 금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에 따라 디지털 상점에서는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만 부여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스팀에서 벨브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앱, 게임 및 기능의 활동을 모든 개발자에게 공개하며 디스코드는 직스탠더드 및 패시브 세션즈 V1을 채택하여 웹 트래픽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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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프로젝트와 테일즈 OS가 병합되었습니다.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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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대의 기아 차량이 번호판 번호만으로 원격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AI 공간 컴퓨팅이 새로운 에모 기반 비전 프로의 주요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며 ZOE와 같은 새로운 애플 공급 업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업비의 단체는 중국, 한국, 대만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칩 장비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컨설턴트는 AI를 통해 사용해 자동 녹음 전화에서 바이든의 목소리를 위조한 혐의로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옥 저커버그는 창작자와 출판사가 AI 교육을 위한 자신의 작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고 말합니다. 구글은 캐릭터 A 창립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27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인 중 최초로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보다 더 종교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자랑하며 젤렌스키를 접대하고 젤렌스키와 회담하는 동안 양쪽 모두에게 좋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거래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총리 오르반의 보좌관은 오르반 보좌관이 헝가리가 러시아 침공에 항복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련의 침공 발언으로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제 대법원은 엑스다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새로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을 해킹한 혐예로 미국에서 일한 요원들이 기소됐다. 매던은 스레드즈,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에서 해킹된 JT 반스 서류에 대한 링크를 자단하고 이틀 전 엑스는 JT 반스 서류를 개시한 후 언론인 캔 클리 번스틴을 정직시켰습니다. 오퍼네이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감지할 수 있는지 PT45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다중 모드 콘텐츠 조정 모델을 출시합니다. 칠레 사막에서 레이서들이 고대 예술품을 파괴했습니다. 땀때리기 연구 결과 참가자 중 78%에서 뇌 손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우주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2027년에 새로운 위성을 파괴할 예정입니다. 시계로는 자민당 지도부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됩니다. 이시바는 국가를 보호하고 미국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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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는 마일레이의 긴축 정책이 심각해지면서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50%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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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 관리는 중국의 신형 핵 공격 잠수함이 건설 중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러시아에서 새 계정 생성을 제안한다고 통신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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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특정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한 매더 아일랜드에 9,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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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검색 결과 구글 기소 초구 헤리스에게 유리하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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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스타트업은 과거에 과장된 기술 회사보다 더 빨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에이 스타트업 허깅페이스가 다운로드 가능한 에이 모델 100만 개를 달성했습니다. 펠런티어와 데일리 S&P 500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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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스타링크가 구독자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 푸시 첫 해에 내부 선불 광고 목표인 1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벨브의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게임 데드락을 통해 사기꾼을 개구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젤다의 전설 지혜의 메아리 게임에서 젤다 공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는 현재 AI 동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미어모토가 말합니다. 기후 온난화 탄소를 저장하는 저렴한 방법으로 바이오메스 보관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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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자들은 80억 년 후에 미래인 미래 지구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폴 스미스가 엘버 마을 스트리트에 새로운 미술 전시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메가로폴리스티 플러스 시네마 스코어 박스오피스 1위, 와일드 로봇 1위로 급등 전 기아 엠벼 엠벌비 데링 로즈가 16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다. 스팀의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전 세계적으로 스팀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플레이된 게임입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부터 2024년 9월 24일 화요일까지 수익 기준 상위 100개 제품 EA 스포츠 FC 25, 카운터 스트라이크 2, 워머 4만, 스페이스마린 2, 프로스트 펑크 2, 전쟁의 신 가그나로크, 파이널 판타지 16, 검은신화 5공 아이폰용 애플 앱스토어 인기 유료 게임 2024년 9월 29일부터 이칼리칼리칼발라트로 마인크래프트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세요 주의하세요 블룬즈 TD6 아빠의 프리저리아트 오코 지오메트리 테시 안녕하세요 정부сы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연 Il 아 인 exhibit 20 능력 참 감사합니다. 24년 9월 29일 미국 구글 플레이 인기 유료 앤드로잇 게임 발라트로 마인크래프트 블론즈 TD6 지오메트리 대시 스타듀밸리 노예스 미션 제공들의 컨실링만 없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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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본 영화의 주간목록, 영어 못생긴 놈들 반란군 능선 영재 불속으로 잃어버린 딸, 시즌1, 그의 새 딸,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 영어가 아닌 가장 많이 본 영화의 주간목록 블랙벨트 장교 섹터36, 무법자 복서 버릇없는 놈들 할머니가 죽기 전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방법 복서 스파티파이 주간 인기국 글로벌 2024년 9월 20일 금요일부터 9월 26일 목요일까지 미소를 지으며 죽어라 네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깃털의 새 빌리 아일리시 누구 지민아 맛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 행운을 빌어요 자기야 채풀로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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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브리나 카펜터 시 안테스티 호바예러 카노시도 가로지 공허함 기계 링킨바 이 자비는 꼭을 마주하여 기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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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히트앤드 기타 유튜브 뮤직 차트 2024년 9월 20일 9월 26일 전 세계 인기곡 AJ 기레인, 매드어번티 버그치, 디바 미소를 지으며 죽어라, 네이디 가가와 브루노마스 시 안테스티 호바이에러 카노시도, 캐롤지 에이나이, 어미타브 바트터 차오여 안녕 안녕, 별표는 스인시 게터 전용, 플로야이매너 및 크리스 엠제이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 암호화폐, 스트리밍, 기술 등 데일리 뉴스 다이제스트 2024년 9월 29일 암호화폐, 스트리밍, 기술 등, 기술 등, 기술 등, 기술 등. 암호화폐, 스트리밍, 기술 등.